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돈의 흐름에도 공식이 있다,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몸집을 불렸던 빅테크 업체들이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자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채용을 동결하거나 대규모 정리 해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트위터가 직원 50%를 해고한 데 이어 메타는 직원 8만 7천 명 중 수천 명을 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애플 등도 신규 고용을 중단한 상황. 앞으로 대규모 정리 해고는 계속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계속 경고했던 cwcount.com의 대표 브라이언 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고용을 축소하거나 또 해고에 돌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되게 긍정적인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만 끝나면 시장은 인드 더 이어 그러니까 2022년의 마지막 한 달 반 남은 게 상승장이 오고 당연히 크리스마스 때는 또 센터클러스가 선물을 줄 거니까 여기서 사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따가 S&P500의 큰 사진, 위클리, 먼트 사진을 보여줄 거지만 이 사진은 지금 내 생각에는 20%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많은 좀비 회사도 지금 망할 직전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S&P가 아니라 정크반드 있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채권, 수익률이 높은 정크반들이 위험성이 매우 크게 지금 상황이 있는데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아는 그런 걸 얘기 안 해줘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항상 좀 안전하게 좀 만든다. 그런데 저는 지금 S&P500이 큰 3차 하락장이 타고 있을 거예요.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파동이 최악의 하락을 줄 거고 내 생각은 항상 이겠지만 S&P500은 4,800 고가에서 반토막이 나야지 어느 정도 조정이 저는 들어왔다고 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두운 내용인가요? 네, 우리의 갈 길, 하락장 갈 길은 아직도 매우 매우 멉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좀 어두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향후 1년 내에 침체로 접어들 확률이 최근 한 달 사이 49%에서 6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유로존의 침체 확률은 그것보다 더 높은 80%라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를 파월 의장이 인정할지도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본격화에 대해서는 잠시 후 미국 트렌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에서는 단톡방과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에서는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 검색 후에 입장하시고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호 외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미국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결과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 아는 지식들은 리퍼블리카는 공화당, 데모크라스는 민주당. 공화당은 항상 뭐를 원합니까? 우리 부자들 냅둬라. 세금 올리지 말아라. 민주당은 세금을 올려야겠다. 그리고 클린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쓰자. 그리고 공화당은 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히 유가에 대해서 더 땅을 봐서 더 빼내자. 그거죠. 되게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2022년, 오늘이죠. 오늘 11월의 중간 선거가 오늘 드디어 진행되는데, 미국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만약 공화당이 이긴다면, 지금 공화당의 진짜 레퓨테이션이 안 좋은, 그리고 크레디빌리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캔드리디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다, 선거가 제대로 안 됐다, 선거는 치팅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사이드죠. 트럼프 사이드, 저는 나의 좀 어피언을 좀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많이 지금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지금까지 이 디모크리시, 디모크리시를 뭐라고 그러죠? 민주.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이렇게, 미국이 앞서왔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을까. 뭐냐면 지금 선거대에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선거됐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중앙선거에서 뽑힐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따가 진짜 트럼프가 다시 2024년에 또 다시 바이든이랑 뛴다면,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되는데. 그런데 이 포인트는 이거를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그냥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투자할 때, 한국 시장이랑 똑같다.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런데 되게 이거는 기초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리퍼블릭이 만약 지금 하우스랑, 그러니까 하원, 상원,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 하원이 뺏기면, 상원이 뺏기면, 이따가 바이든이 프로포즈하는 그 어젠다가 있잖아요. 그걸 반대하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엄청 어렵지만, 내 생각은 만약 공화당이 사원 아니면 상원 안을 뺏으면, 영어로 grid like it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투자 마인드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그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싸울 거니까 아무 별을 pass 못한다. 세금을 올리나, 세금을 내리나, 에너지, 유가를 더 생산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grid like 돼서 그냥 싸우고 싸우지 무슨 별을 pass 못한다 해서 주식시장은 더 괜찮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공화당이 이기면 방위산업주, 그건 잘 되겠죠. 그리고 공화당이 이긴다면 유가 드릴링 쪽에 되게 잘 되겠죠. 그리고 만약 민주당이 있다면 어떤 게 잘 되겠어요? 솔러, 친환경, 그리고 윈, 그리고 세금 부자들한테는 되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많이 뺏기겠죠. 세금을 조금 더 높이겠죠. 항상 민주당의 basic principle는 부자들아, 너네들은 세금을 너무 안 낸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 좀 그 돈 가지고 돕자. 그게 민주당의 항상 때문인데 제 생각은 이 midterm election,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되나 주식시장의 방향은 똑같아요. no matter what,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공화당이 상원이랑 하원을 두 개 다 가져간다? 그래도 시장은 지금 어마어마한 하락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패턴을 보지 않고 해석을 안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해서 시장을. YTN, NBC 헤라인 보고 뉴스에서 오늘 삼성 증권이 6만 돌파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다시 생산이 잘 되고 잘 팔립니다. 그런 스토리 듣고 그럼 삼성, 우리의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을 사야겠다. 그런 스토리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파보면 그 경제 안에 이 삼성 주식이 아니면 메타 주식이나 페이스북이나 메타나 구글이나 야무선 주식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 상황에서 지금 이제 5% 각각에 가고 있는데 이 상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절대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엘리아 파동은 좀 앞서가는 분석이지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3차 파도를 크게 탈 거예요. 이게 최고 하락장이 강한 파동인데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됐든 이렇게 됐든 어떤 섹터를 사든 시장은 지금 어마어마한 폭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습니까? 네, 공화당이 이제 의회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 장악을 하게 될 경우 주식 시장이 반대로 상승할 거다라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요. 대표님, 이거랑은 상관없이 S&P500이나 나스닥 이런 지수들이 전부 다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이제 영향이 오는 것은 이따 주식 시장이 이제 다 조정이 온 다음에 어떤 섹터는 더 잘 되고 어떤 섹터는 정부의 영향 때문에 더 안 되겠지만 여기다 다 내가 내용을 담아드려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결론은 내 생각은 어떤 섹터, 그러니까 특별히 디펜시프 섹터에서는 이런 코어, 윗 이런 음식 섹터는 되게 중요한 우리한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건 좋건 항상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필수 소비재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는 전 시장이 매우 매우 큰 하락장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이나 그래서 당연히 약, 메디슨, 그런 헬스케어 쪽은 다운사이드가 좀 한도가 있겠지만 음식 섹터이나 이런 디펜시프, 오일 섹터 그런 섹터는 지금 다 크게 내려오겠죠. 왜냐하면 오일 섹터는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휘발유를 안 쓰겠죠, 많이. 그러면 또 드만드가 안 좋아서 오일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리고 유가 가격은 지금 2차 파도 조정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 비티와 오일, 그것은 조금씩 내리면 크게 큰 하락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그런 뜻을 얘기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2022년 많은 지금 헤드라인이 미텀 밀렉션만 끝나면 이 시장은 다시 또 항상 그게 또 상승장이 열리고 또 지금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또 또 센터클라스 소비가 많아지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센터클라스가 또 큰 선물이 올 것이다.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제 이따가 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3회 3회 S&P500에 지금 이 큰 사진을 보시면 4818이 고가잖아요. 많은 패턴 분석가들은 특별히 내 구독자들은 이 사진을 보면 여기서 유턴을 댈 수가 없어요. 유턴이 뭐냐. 이렇게 해서 싹 다시 상승이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이게 만약 조정이라 봐도 조정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만약 B면 여기서 C가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틀렸다면 다시 한 번 이 사진이 만약 내가 이게 1이 아니고 2고 let's just say this is A, B 그리고 이거는 B 조정 A가 나오고 B 조정 그러면 C가 필요해요. C 그래도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도 그럼 C가 오면 여기서는 상승이 다시 열리겠죠. 만약 이게 틀렸다면 그런데 저는 이게 맞다고 한 95%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 안에 있는 프랙터 카운트가 여기서 A, B가 아니라 이거는 1, 2 이벤트고 지금 이게 큰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잘 가고 있어요. 내가 여기는 다 못 맞히겠죠. 이게 마이너리만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뭐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이따가 이제 2부에서 내가 이제 이 티오엠으로 내가 왜 엘리아 파동을 봐야 되는지 내가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아 파동은 막 이것저것 여기서 이거 맞추고 이거 맞추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석이. 방향성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큰 사진 큰 사진의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B 패턴이 있으면 이 패턴이 끝날까지는 아직도 안 올라간다. 이 패턴이 끝나면 그런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S&P 500의 큰 사진을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온 다음에 내가 항상 그랬잖아. 1, 2, 3, 4, 5 A, B, C를 존경해야 된다고. 존경 안 하면 진짜 큰 자산을 이룰 수 있어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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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게 틀렸다. 그래도 여기다 A 놓고 B 넣어도 C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3, 6, 636, 3, 490일 넘는 거는 무조건이고 여기서 지금 내가 왜 시장은 20%밖에 안 끝났다 얘기하면 여기에 끝나도 여기에 A가 들어가 큰 A 여기 이제 보라색 O잖아요. 그럼 보라색 A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상승장이 좀 열리겠죠. B로 근데 B가 상승장이 열리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최고가도 간다. 4,818을 넣을 거다. 근데 이것은 긴 조정이에요. 긴 상승장의 조정이지만 이거 다음에 C 보라색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쩌면 2천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다 끝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크레이지 항상 그래요. Are you crazy? 절대로 정부가 절대로 조롬 파워가 이렇게 냅두지 않을 거다 그러는데 지금 채권 시장 좀 보십시오. 채권 시장 채권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40 몇 프로에요.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이벤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투자자들은 분석가 뭐 최고의 펀매니절들은 채권 시장의 하락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런 하락장이 근데 이게 60, 40 포폴리오도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마이너스 지금 30 몇 프로에요. 원래 주식이 안되면 채권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60, 40 향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포폴리오가 100년 안으로 100년 그 히스토리를 보면 최고의 마이너스 지금 40% 각각이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역사적인 이벤트고 펫, 저롬 파워도 이런 지금 시추에이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을 이렇게 프린팅 했다가 다시 빼고 금리를 올리는 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8%, 9% 저롬 파워 인플레이션에서 한 번도 이렇게 큰 은행장이 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 돼서 그리고 이분한테는 나는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인플레이션은 잠깐이다. 9%가 잠깐입니까? 잠깐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거는 큰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데일리 사진 보면 또 증거가 나타나요. 1 내려왔죠. 3,491 2 올라오죠. 2는 뭐 힘이 너무 없었나 봐요. 4,600까지 못 가고 3,911에서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면 이제 점옷 페베나치는 3958 왜 페베나치 번호가 중요하냐. 대충 2차 파도는 이 근처로 갈 거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베나치랑 엘리아 파도 궁합이 얼마나 기똥찬데요. 죄송하지만 내가 국민학교때 배운 단어 기똥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라. 이제 여기서 3금이 이루어질 거예요. 3금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이 3의 3이에요. 왜냐하면 이 빨간색 3의 3 파도 아까 여기서 보여줬지만 이 빨간색 3 파동이 엘리아 파도 중에서 제일로 강한 파동이에요. 근데 이 파동이 이제 3에 3에 들어가면 이제 3이랑 3이랑 만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안에 있는 이제 프랙터 카운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나는 왜 이 엘리아 파도 분석이 메인스트림 분석이 아닌지 모르겠어. 진짜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100% 정확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석이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주식을 사요? 어떻게 주식이라 메타 지금 뭐 메타 주식 너무 싸서 헐값이다 사면 무조건 올라가겠지 그런 마인들은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페드는 뭐 페벳? 페벳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페벳이 잠깐 올랐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내려갔다가 그게 페벳이에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벳이 페벳할 때 주식 시행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것도 그것도 차트를 담아왔어요. 어떤 증거를 오케이? 그래서 이제 4시간 이제 이거를 더 크게 이제 이걸 보면 이 카운트도 명확해요. 여기서 A, B, C 1,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698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S&P 시장이 한 3,800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파업은 거의 끝나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3,829가 6,185나츠라고 지금 보여주니까 지금 시장은 3,806이에요. 오케이? 아까 퓨처에서 보니까 3,824에서 아직도 그 근처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no matter what 중간선거 뭐 사원, 상원 다 공화당이 가져간다? I don't care. 시장은 지금 공화당도 공화당도 못 막을 겁니다. 현재 금리 인상정책을 펴고 있는데 완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대표님 연준이 피벗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런 이렇게 인베셜 비즈니스 데일리도 월스트리트 존을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존경하는 신문자예요. 오케이? So 얘네들도 이건 며칠이지? 어 여기 이것은 한 달 전이니까 한 10월 18일? 10월 18일이니까 뭐 한 한 한 20일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존경하는 패벗이 월스트리트 존경하는 1월 18일에 12월 18일이 2일에 온다. 이런 리스펙트를 많이 주는 신문사가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그때 금리를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리려고 그랬다가 다시 깎았잖아요. 금리를. Almost 0%까지 깎았어요. 그런데 그 패밋 하자마자 시장은 35% 내려왔어요. 35% 그리고 패밋 했잖아요. 크레딧 클래식. 패밋 한 다음에 2008년도 부동산 위기에 왔어요. 패밋 왔잖아요. 그래서 다크한 클래식이 왔어요. 퇴빈이 와도 시장은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패밋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패밋 기다리지 마세요. 시장은 내려갑니다. No matter what. 그리고 12월 달에 패밋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패밋을. 왜냐하면 지금 국고치 시장은 4.2% 뚫었어요. 10년 국고치 수익률. 여기서 패밋 온다? 패밋 와도 시장은 크래시했어. 패밋 왔잖아요. 시장 크래시했어. 패밋 와서 잠깐은 내려왔죠. 35%예요 사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올라왔지만 패밋이 온다고 해서 바로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패밋을 하게 되면 잠깐 올라갈 지원점. 결국에는 크게 내려간다는 이런 말씀이죠. 패밋을 아나운서 하자마자 시장은 다 내려갔어요.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왔죠. 내려갔어요. 크게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패밋이 패밋 한 다음에 그때 코로나가 생겨서 35% 시장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패밋 아나운서가 나와도 시장이 바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 증거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너무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패밋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레미 시걸 교수는 주택시장 붕괴로 연준은 머지않아 인플레와 피빗에 대한 입장을 뒤집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연준이 피벗을 할지 궁금해지는 이슈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직원 절반 가까이 해고를 한 데 이어 메타도 수천 명을 해고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만약 인원 감축을 감행한다면 메타의 주식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주식이 싸다고 싸니까 무조건 사겠다고 하면 빵 되면 어떡하려고요. 빵. 그런데 저는 8월 29일에 방송에서 이 되게 유명한 브라이언스 머니플로 방송에서 팽대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팽이 끝나려면 조정이 저는 항상 3웨이브 패턴이 그려져야 된다. 3파동. 나는 A가 보이되고 B가 보이되고 C가 완벽해. C가 보여도 그 순간에 완벽한 1, 2, 3석을 보여주면 저는 조정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정은 8월 29일에 내가 그려졌잖아요. 여기서 이게 만약 A, B라면 우리는 큰 C가 그려져야 된다고 8월 29일에 5,405불에 내가 얘기해줬어요. 이건 팽 플러스 인덱스예요. 팽 주식들을 다 포함해서 만든 인덱스인데 이제 오늘의 팽 인덱스 한번 볼까요? 5,405불에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4,210불. 최신하게 내려오고 있네요.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은 여기서 아직도 이게 카운트가 클리어하지는 않지만 전혀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 A는 이렇게 큰데 C가 이렇게 짧다고요? 그래서 4,618이 넘어서 C 빨간 파동은 확정이 됐지만 저는 기본으로 3,340불 가고 어쩌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메타. 그리고 사실은 이게 팽 플러스인지 안 되죠. 맹이 되죠. 맹. 그냥 페이스북인지 아니죠. 그러니까 맹. 맹 플러스에서 애플, 넷플릭스, 구글도 다 이제 다시 살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직원들을 자르고 그러면 재무제표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로직을 쓰는데 그런 메인스트리 미디어에서 깎고 그래서 이제 너무 칩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지 마십시오. 못 때문에 사지 마십시오. 패턴을 보십시오. 이 패턴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메타 주식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타도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이제 9월 12일 날 아주 유명한 브라인스 머니플로우 방송에서 이제 오차가 끝나면 A, B. B는 B의 흔적은 A, B, C. 아니면 B는 또 트라잉고가 트라잉고가 되게 흔해요. 그래서 저는 뭐 흔한 쪽으로 갔죠. 만약 이게 A면 뭐 ZIGZAG으로 올라오기 했는데 B가 어떻게 됐나 트라잉고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이제 오늘의 사진 봐봐요. 이게 이제 171불에 내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죠. 9월 12일 날 브라인스 머니플로우에서 근데 오늘의 사진 B가 트라잉고가 일어난 거야. ZIGZAG이 아니라 B의 흔한 패턴이 ZIGZAG 아니면 트라잉고 뭐 그 다음에 플래시인데 B는 여기서 봐요. A, B, C, D, E E가 여기서 끝났어요. 빨간 여기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린 뭐를 봐야 돼요? 1, 2, 3, 4, 5 여러분 메타 스탁 사시려면 1, 2, 3, 4, 5 좀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지금 뭐 95불 이게 싸다고 100불 밑에니까 야 이 100불 밑에 기회는 이제 없을 거다 하고 사는데 50불이면요. 50불 되면요. 40불 되면요. 40불이 95보다 싸지 않나요? 공화당이 선고해서 또 이길 경우를 또 생각하셔서 네 뭐 그거는 텍스 스탁 대해선 영향을 별로 안 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때요? 이걸 다 보면 아 나는 브랜드 머니플로우 봐가지고 항상 패턴은 1, 2, 3, 4하고 ABC니까 아직도 1, 2, 3, 4가 내가 뚜렷하게 안 보이니까 나는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지금 S&P 시장이 3차 파도 하락장을 제일 강한 3차 파도 하락장을 타는데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메타를 살까? 어떻게 생각해요? 유지연아나서 좀 위험한 투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럽니다. 테슬라도 똑같아요. 테슬라도 8월 29일에 또 이 유명한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에서 저는 뭐 내가 다 맞힌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엄청 틀렸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탑 2쪽으로 원하는데 우리 조롬 파워가 돈 프린팅을 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걸 못 맞췄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은 다 맞힐 것 같아요. A니까 B니까 여기서 C가 크게 오겠죠. 여기서는 288불에 그래서 오늘의 사진은 지금 199불이고 저는 만약 엘리엘 파덩의 릴레이션쉽은 이게 있으면 C는 어쩌면 입구가 된다. 그래서 C가 136이니까 기본으로 우리는 136불을 아까도 말했지만 120, 136 테슬라는 아직도 1, 2 금은 끝났고 3파 동안에 1, 2, 3, 4, 5 프랙터가 오랜 색깔이 그려지고 4금 5금이면 C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갈 길이 멀고 내 생각은 일란 마스크가 트위터 때문에 테슬라한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주식들은 지금 페이스북은 트위터는 주식인제 아니죠. 프라이브티로 갖죠. 주식인제 트레이딩 안 되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일란 마스크가 트위터에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해서 테슬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팬데믹 특수가 끝나가면서 최근 실적이 연일 내림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을 찍으라는 트윗을 해서 5% 넘게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트윗의 영향으로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즈코인도 푸쉬하고 트럼프의 공화당 파티를 소환하니까 일란 마스크가 저한테는 최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란 마스크는 어메이징한 아인스탄 같은 브레인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일란 마스크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안타깝다고 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때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메타가 속절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들이 메타의 목표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은 메타를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이 저점일지 아닐지 아니면 대표님의 방향성대로 끝없는 추락을 할 것인지 궁금해지는 방송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일란 마스크는 메타를 53불에 산 거를 엄청 엄청 후회할 겁니다. 너무 비싸게 샀고 만약 일란 마스크가 우리의 엘로 파동 부서가 알았다면 절대로 그 가격에 매입하지 않아야 됐었는데 트위터는 경제 침체 더 악화될 거고 저는 지금 그 악화가 어쩌면 테슬라 주식도 영향도 있고 테슬라 주식은 지금 하나의 큰 하락 파동을 타가지고 저는 테슬라가 한 100불 저가 한 120불 근처에 가야지만 일란 마스크는 트위터를 이 가게에 산 거를 매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 다음 시간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